우리 다같이 믿음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서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은 내게 부르짖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새벽예배의 영상 녹화를 위하여서 교회에 나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행복했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슬펐고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거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송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 빨리 우리 모든 송도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간표가 0.6쪽으로 깨어 말씀에 집중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상처와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복음적 치유가 일어나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배 초소이며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들여지는 수요 예배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강단 예수님의 행복 비전인 팔복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일은 궁일이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강구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궁일함의 마음과 청결함의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일 바로 예수 크리스도로 십자가의 보열로 궁일하심을 받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궁일을 가지고 감사하며 불신, 영혼과 현장을 불쌍히 여기며 생명구원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이 살아있어야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개인과 또 우리 교회는 흑암의 고통 속에 있는 영혼과 이삼철 나라는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나와 불을 짓고 기도하는 증보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에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은 70년의 포로 생활의 기간이 차게 되면 요호와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과 유다의 해방은 70년의 기간이 지나야만 가능하게 그곳에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고국으로 돌아올 때 본성하게 하라는 것이며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 것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진행하신 것입니다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기간이 단순히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영적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재해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는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평안과 희망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과 미래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에레미아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생각은 지금의 현실은 재앙이고 미래는 절망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바벨론 나라의 그것도 죽은 목숨과 같은 포로로 잡혀있는 신세인데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살아갈 의욕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속으로 비아냥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냐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2년마다 2년이 있다가 다시 귀환한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고구로 보내신다라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문제와 사건은 재앙이 아니다 그래서 평안해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미래는 희망이다 내 손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 평안과 희망은 이미 짐 싸서 나가버린지 오래되어졌고 대신에 절망이 버티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즐겨 쓰시는 말이 있잖아요 나도 다 알아 아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내 상황은 힘들어 이게 현실이야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오고 안 믿어져 지금은 점점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평안이 아니고 희망도 안 보이는데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혹시 너무나 달라서 서운하세요?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과 똑같이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찔하죠 아마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의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안함과 두려움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운망과 불편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한치 앞도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평안함과 희망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랩런트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요셉에게 세계 보금화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굽의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살이 13년을 종과 죄수로 20대를 넘겨버리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예여 죄인이 평안함이 어디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금을 선포하며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때때로는 희망이, 때때로는 평안함이 도덕질당하고 없어지기 너무나도 많은데 노예여 죄수인 이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요셉이 있던 애굽의 현장에 찾아오셨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이기며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성취에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었고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요비 자녀를 비롯하여 재산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평안도 없어지고 답답해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다 똑같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소원,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응답의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기도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내 계획 이루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과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와 사당과 모든 조주에서 해방해주시고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 그리고 참된 미래 영원한 소망을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도님들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겪는 좋은 일이던 나쁜 일이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것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삶이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과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코로나19로 인해 나라적으로도 사업적, 산업적, 경제적, 사역적 랩너트들의 학업적인 시간의 손실을 비롯하여 개인의 질병과 자녀, 또 인간관계 등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서 딱 나오는데 초등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딱 만나면서 야,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지? 학교 못 가서 힘들지? 라고 말하니까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3월에 학교 갔을 때는 정신이 없고 바빴는데요 이렇게 한 달이나 학교를 안 가고 이렇게 쉬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요 아마 부모님들만 애탈 것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수능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랩너트들에게는 힘들겠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볼까요? 혜영아,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고백하셨습니까? 아,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혜영아,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장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왜일까요? 예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에 물질 중심에 성공 중심에 사람 중심에 살면서 언약을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월 달에 교구 모임할 때 이렇게 말씀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TV에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게 이렇게 상점들 거기를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왜 안 되어지는가 진단하고 그리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게 되어지는데 보면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인터넷에 글이 옵니다 아 예전과 맛이 달라졌어요 아 예전과 달라요 하면서 이렇게 온 곳으로 해서 암행어사처럼 가서 이렇게 탐방을 했는데 주는 레시피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주는 레시피대로 따라서 하다가 아 장사가 잘 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게 뭐 어떤 생각이 오냐 어 계속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고 쭉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본전 생각나 가다가 예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어주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 저렇게 도워주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저렇게 가는지 모르겠다 마인드 생각하고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매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주시는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현실에 붙잡혀서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놓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니 안 들어주시느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레시피 하나님의 강단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나의 예틀과 나의 예습관과 예체질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평안과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일들 속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재앙이 아닌 평안이 미래에 희망을 주는 축복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굳게 믿고 감사로 받아 누리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 입니다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부르짖는다 이 말 속에는 절규하다 강구하다 소리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언어적인 의미로는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 부르다 도움을 청하다 크게 소리를 지른다 의 뜻입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부르짖음의 기도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경우이거나 너무 다급하여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경우에 비명을 지르듯이 절규하듯이 부르짖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셋이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10편 139편 2절 4절은 주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요호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기머거리 누워 아니시고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기댈 만한 하나만 있어도 내가 기댈 만한 한구석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가난한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심적 영적으로 많이 힘들 때 부르짖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들이 다칠 때 오직 주님에는 소망이 없을 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믿음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고 겸손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성장을 이르도록 하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부르짖어야 할 상황인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듣기 싫어하고 또 고북스럽다고 여기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게 되어지고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하기도 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무도 없고 누가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만 다쳐진 공간에서 소리 내서 때때로는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사층 기도실이 있습니다 사층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할 때 소리가 들립니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할 때 기도할 때 아 이게 참 방해가 되어지는데 라고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저 성도님은 아버지 하나님 저 부르짖는 기도 저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저도 잠깐 잠깐 증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저희 엄마랑 언니랑 저랑 교회에 가서 밤에 기도를 계속 할 때가 있었습니다 늘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에서 차라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9시 정도 되어지면 이불을 싸서 교회에 가시고 저랑 언니는 또 시간에 맞춰서 9시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언니가 하루는 너무 서글프게 하나님 앞에 울부지면서 기도를 막 이렇게 막 하였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기도를 울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 날 기도가 끝나 이제 그 다음 날 저희 엄마가 새벽 예배를 다 들으시고 아침에 딱 지나고 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냐 누가 보면 오해해 시집 못 가서 결혼 신게 달라고 하는지 알고 오해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 금방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고 기도해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형하게 느껴진다 막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기도지는 거 우리를 낳은 엄마는 싫어하시는구나 아 오해도 하시는구나 설마 뭐 시집 못 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언니는 믿음이 저보다 더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기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은 부모는 오해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오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기쁜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골롯에서 사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부르지죠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세상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복중의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7회 국기 14장 15절을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홍해를 겁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역사 말씀성자의 역사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요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11개와 19장 20장에는 희승이야 왕이 나오는데 아수르인 나라 때문에 왕인 사네님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희승이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18만 5천명을 멸해주시고 병들어 죽어갈 때 희승이야가 기도할 때 희승이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아와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른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자신을 돕는 자신과 함께하는 기가하는 그 가정에 자녀들이 죽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위태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이 엘리아와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체험을 하게 하셨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밀한 일 바로 자녀를 낳은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낙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지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아픈 그 상처들이 오히려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순정하며 말씀 따라 인도받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을 나아가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부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성교현장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마음껏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미국의 현장 속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목사님께서 미국에 이렇게 와서 함께 사획하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막 그걸만 기대하고 아 내가 이제 미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밤마다 기도하고 빨리 그때가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 시간편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교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교훈을 딱 시작하고 이제 준비해서 나아가는데 5월이 딱 되어지니까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들어오라고 이제 들어와서 함께 사역하자고 그때 제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미국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사역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 성교훈을 차려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어지고 아이들에게 함께 왔는데 이제 들어오라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진짜 나쁩니다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아 이게 안 가는 게 나에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제가 다락방을 접하게 되어지면서 정말 복음 편지 일가 부터 식가 까지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감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안 간 것이 축복이었구나 나에게 이 참된 복음을 알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럼네드 사역 속에서 쓰임받고 지금은 교구현장 속에서 쓰임받고 예수가 크리스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기도 제목 속에서 내 뜻과 내 방향과 내 소원대로 되어지지 않느냐 한다고 실망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시고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10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호와 계로소로다 여러분들을 돕고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여 나가지 말고 문제에 갇혀서 문제로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감각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진실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의 상황들이 이 문제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계획이고 응답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주시는 나의 것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셔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오면 내 인생이 끝이고 재앙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본형을 위하여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했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 버려버리고 주님께 나와 불을 지지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창세기 3장의 생각의 틀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고룩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생각으로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또 우리를 속이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포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안이다 미래의 희망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막막하고 힘들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리지요 아 이 문제는 이 나에게는 이 어려움과 나의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이 부분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거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왔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은 감당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단에게 큰소리를 외쳤습니다 사단아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송도님들도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과 랩려트들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붙잡고 평안이오 희망인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붙잡고 생명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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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